이번에 소개해 드릴 베이스 기타는 스펙터 NS2 전세계 8대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. 이 기타는 이 바디 자체가 이 커브드가 아주 포인트죠. 5피스 넥으로 되어 있구요. 이제 EMG 프리앰프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다스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반 레이도 아주 멋지고요. 소리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우드스탁에서 만든 모델인데 2012년도에 생산 된 모델이죠. 스펙터 NS2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이었습니다.